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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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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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이 인삼바 일부래서 몸을 심하게 흡는 일본인을 본 적 있습니까? 사과에! 네, 네, 네 저희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무슨 여유로? 명성 황국께서 일본 놈 칼제비들한테 차인하게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비이원 관계의 민족의 일모들을 꿀떡꿀떡 챙기시다가 목 젖을 심하게 다치셨다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신에 이 지하고는 눈으로다가 간단한 의사소통이 많아있게 지한테 맡기시고요. 지금부터 뇌물 편안하게 잡숴고 지난번 눈으로 대화를 하는 게 뭔지 잘 안보이네요. 아... 키가 좀 쬐꺼 같놈이요. 피듬이 심하고 무정도 심해서 거리에 항상 가로가 흩날리는 그런 놈에다 건네. 순서호술 입고 못생겼다고! 너무 시기? 너무 시기? 너무 시기! 그 너무 시기가 어떤 너무 시기요? 개선병찰서에 고문으로 와있는 외노는 이 땅이. 아주 고약스러운 놈이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까지 철 잣다. 확실한 거야. 당장, 경찰서로 가세. 이거 뭐 어쩔 Moore. 저 너무 시기, 그 너무 시기. 진짜 이놈이시기 야! 빠가이야 너 어 이놈 이 이 이 이 이 야! 무적이시모니라 개경무식끼 그놈 민상 이거 우리한테 전하는 거 만 저 성권어 네 뻥꼬몬니라 이런 사랑놈이시 아이고 으아악 너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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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llä 닥주 너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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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인 폴자 죽읆 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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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음대로 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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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의 시작 생생각쟁이 아닌 남대문의 시작이야 생생각쟁이 아닌 남대문의 시작 청산군과 희릉전뿐이 발로 사는 남대문 강산, 천러, 순천하원, 제주도주산뿐이 성리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남대문의 시작 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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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남대문의 시작 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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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는 우리의 소중이라 고 사바님! 지질! 이 삼껏들이 오글거린 데를 못하러 나온다고 하셔서 고사나 했죠 삼껏c란를 그 사람은 위아래 없이 다 떠났다고 몇 번 말했는가? 시선 다 눈치 까시오 우리 사방님께서 이릴에 신이 남대문의 시장까지 나오신 일을 지가 한번 맞춰볼까요? 자네가 안다고? 지가 사방님이 연할 때부터 같이 밥 먹고 큰 놈이오 사방님 곶감 드시러 나오셨지요? 곶감? 우리 사방님 말이오 어머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라고 하셔도 곶감을 한 개든 열 개든 드셔가지고 똥구쟁이 느껴가지고 얼마나 무색을 하시는지 모르겠지 도구 여기 룩 누가 좋네 사방님 어릴 적에 이렇게 었취되오시면 지가 나무 고창이 하나 껏 그럼 우리 사방님 진짜 곶감 드시러 나오시군요? 이런 걸로 지한테 시키셔요 금방 갔다 올 텐데 사실은 꼭 만나고싶은 사람이 있어서 나왔네 아따 야 저 왜 등가? 배탈 나니까? 날도 땄은데 왜 이래 떠노? 왜! 몽땡이가 불땡이야! 불땡이요? 혹시! 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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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병에 걸린 영이! 못 옳다고 이 사람맞은 시장판에 끼나오고 지랄이나까? 아 그라마 없자고! 몽땡이 표도장 아이가? 뭐 어떡한냐? 영병 걸려가 죽은 사람 옆에만 가도 죽는다 카던데 근데 무섭어서 안되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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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이 참을거네 저희가 누구유? 어? 우리 왕과 축하자분들 공짜로 염여주고 다니는 고마운군이요 아! 연재인가배? 아이고 상동교회 청년회장인데 맨날 저렇게 쑥이랑 남학순을 갖고 다니면서 두 눈도 한번 끝으로 비교하고래 저요 전덕기! 전약반은 하늘이 내려주신 비밀이란께 아니 저 사람이 전덕기란 말이요? 아 그럼요 남대분들이셔서는 최고로 전병하는군이요 하하 하하 아이고 어디로 가시는군이요 내가 만나러 온 이가 바로 이 사람이네 잠깐만 그럴거면 지가 이걸 할테니께 저 양반이랑 저장가서 얘기하셔요 알았죠? 같이 하세요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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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들어 으이 가자 어서 가자고 벌써 붙었어 듣던 대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거듭된 흉년에 열병까지도 오니 백성들의 삶이 걱정입니다 선생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양반 귀족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저 백성들이 가진 것이 많은 분이라 들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과 돼야 하는 일 가시지요 저하고 뜻을 함께하는 동무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럽시다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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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i accelerate!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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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 lire Land 오시기 새해 주셔서 아니면 사초나라? 나는 사초나라! 날씨는 화창하고 기분이 이뻐이 화창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대니폰제국과 조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우리 덕니폰제국의 대동화 공영에 반대하는 답다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덕노 헤이까노 와따시와를 고잘멸스로 차기와 은세금을 내리셨습니다. 이완용 백자 15만원! 네보는 대한돌! 네보는 대한돌! 감동이 없으믄까? 무심! 나중에는 삼십억 정도는 되는 돈이 될 수 있길이. 여러분의 공로로 대니폰제국과 조선이 하나가 되었으믄니다. 내생일체! 덕노 헤이가! 노래와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일본사람들이 이뻐이 좋아하는 조선노래 있습니다.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터치도 하십니다.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여름 직구석인어 문제문이다. 기대의 흐름을 약해서는 아가야! 그래도 끝까지 달래고 얻어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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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손을 채로 하늘의 뜻이 뭡니다. 하늘의 뜻은 중요하지 않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여다. 하십시오! 그래서 넌 따라야 한다. 어서벌리 넌 노회의가의 품으로 들어 놓으라고! 난! 당당한 조선 명문가의 자손으로서 외적 지하에서 노예가 되어 목숨을 구걸하진 않을 것이오! 오! 노예 아닙니다. 자기도 죽어 돈도 죽읍다. 우리 쪽에 오면 막 파주머니다! 나라는! 자기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오! 물러가시오! 싸우 물러가시오! 싸우 물러가시오! 싸우 물러가시오! 아이고! 신정하세요! 신정하세요! 먹고 살만한 놈들이 나랑 같이 팔아먹고! 아이고! 나한테 그래! 내가 팔아먹었어! 내가 팔아먹었다고! 아이고! 그만 좀 해이오! 언제쯤 이런데 여자 친일파 얘기만 나오면 이런데! 친일파라는 거는 침증에 다 죽었이오! 이놈들아! 이 천 년이 지났냐! 만 년이 지났냐! 이 백 년도 안 지난 얘기여! 세월이 금방 나이오! 백 년 금방 나! 이 젊음의 쥐둥아리들 그냥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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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앉아! 여기 앉아라!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들어요! 그리여! 솔직한 말만 하면 솔직히 서리통님 웬만하면 빠지 않고 쳐주는 그랑류의 지름챙이오! 솔직히 뒤에가 있을 때 빠져나가는 것도 재주고 능력이오! 그랑류! 도망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도망치는 겨! 솔직히 에? 있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리는 겨! 솔직히! 그랑류! 그것이 진정한 누리꾼이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